집에서 집에서 브이로그를 찍을거에요 오늘 오빠랑 같이 집에서 브이로그를 찍을거에요 저희가 이제 집에서 뭘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일상 브이로그를 찍을거에요 네 찍어봅시다 뭐부터 하지? 밥부터 먹을까? 밥?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 우유 왜? 아파 귀여워서 그러지 우유 어차피 이런거 편집하면 되잖아 화장 지워지잖아 방금 했는데 편집하면 되지 우유 귀여워 귀여워 뭐하냐? 반응이 왜그래? 원래 헝클어지잖아 안 헝클어졌어 이렇게 바로 하면 되지 하지마 만대로 정리하잖아 아니야 죽고 싶냐? 왜이렇게 귀엽지? 왜이렇게 귀엽지? 왜이렇게 귀엽지? 눈치지마 응 안 왔어? 화 안났지? 응 나 화 안내잖아 영상 찍을 때 화 절대 안 낸다며 나 원래 평소에도 화 안내잖아 일단 영화부터 보자 뭐 볼건데? 몰라 그냥 한국영화 찾아보자 오케이? 가자 야 가지마 강아지 같아 뭐하냐? 귀여워서 그러지 뭐하냐? 하지마라고 가지마랬다 아니 왜 증생하는데 어? 영상 찍을 때 화를 안낸다며 영상 찍고 있어서 내가 화를 안내는거야 알겠어 그래 어차피 편집하면 되지 지금 장난치는거야 그렇지? 응? 하지마라고 왜 왜 왜 하지마 왜 하지마 아 근데 은지야 네 머리 푸는게 더 있구나 줘봐 아니야 풀지만 묻고 있잖아 지금 알았어 알았어 뒤돌아봐 안 풀게 안돼 머리 푸는게 훨씬 더 이쁘네 머리 푸는게 훨씬 더 이뻐 208 가르맛 208 가르맛 다 같다고 저기 이뻐 뭐해요? 바로 영상 귀여워 궁금증지 너무 궁금증 그리스릇 너무 의 학생화 너무 흐랐어 아니 죽음 죽음 이 앞에서 계속 그러니까 웃겨 ㅋㅋ 괜찮아 ㅋㅋㅋㅋ 이한테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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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실래? 일단 나가자 아니 일단 아니 니가 영상 찍을 때 절대 화 안된다길래 오늘 일부러 계속 화나게 만들어봤는데 화 안내네 생각보다 진짜로 진짜 화 안내네 오늘 장난이었어 오늘 다 일부러 이렇게 장난친거였어 니가 화내는지 안내는지 딱 보려고 화 안내네 잘 참네 뒤지고 싶냐? 안돼 아니 근데 왜 얼굴 얼굴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니 근데 왜 얼굴에 물을 뻥으시죠? 근데 근데 진짜 웃겼어 니 옆에서 계속 옆구리가 안지럽히니까 그러지 이건 계획이 없던거야 근데 은지야 소감이 어때? 오늘 컨텐츠 오늘 컨텐츠 사실 일상 브이로그가 아니라 일상 브이로그를 가장해서 과연 니가 화를 끝까지 안낼지 그거 찍는거였어 열받게 하지마라 소감 끝이야? 아 다 젖었잖아 오빠 때문에 소감 끝이야 다 젖었다 애가 내가 나중에 닦아줄게 나 뭐 나중에 닦아줄게 지금 닦아줘야지 지금 닦아줄게 오빠 근데 그거 오빠 턱에 한 방울 저장하고 있어 짠 인사해 짠 안녕 웃는거 맞지 웃는거 맞지 웃는거 맞지 이거 바로 2 2 2 2